현대차그룹이 로보틱스 기술이 대거 적용된 로봇 칭화형 빌딩을 서울 성수동에서 선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의 배달 로봇, 다이 딜리버리워, 현대웨아의 주차 로봇 등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팩토리얼 성수 빌딩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웨아는 팩토리얼 성수에서 고객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꺼내주거나 이용이 끝났을 때 지정된 장소에 고객이 차를 반납하면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주차 로봇을 서비스합니다. 주차 로봇이 상용화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주차 로봇은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에 들어가 바퀴를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인데요. 로봇의 두께는 110mm로 어떤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장착된 라이다 센서를 통해 로봇이 차량 바퀴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들어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봇은 최고 초속 1.2m의 속도로 최대 2.2톤의 차량까지 자동 주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전후좌우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돼 주차가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면적의 공간에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입니다. 현대웨아는 주차 로봇 도입과 함께 최대 50대의 주차 로봇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차 로봇이 최적의 경로로 운행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후에는 사람이 주차하는 차량이나 무인 주차 지역에서의 상황도 모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웨아의 주차 로봇은 올해 3분기 팩프리얼 성수에 적용될 예정인 현대차 기아의 자동 충전 로봇과 연계돼 고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객이 타고 온 전기차를 지정된 장소에 놓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현대웨아의 주차 로봇이 차를 충전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현대차 기아의 자동 충전 로봇이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충전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다시 주차 로봇이 일반 주차 자리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팩토리얼 성수에서는 다리 딜리버리가 제공하는 음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다리 딜리버리가 지하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 등 음료를 수령해 고객이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까지 음료를 배달해 줍니다. 다리 딜리버리는 건물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등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스스로 건물의 각 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를 생성함으로써 빠르게 배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로봇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로봇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배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카메라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수령 대상자를 인식해 음료를 전달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은 정확도가 99.9%에 이릅니다. 수령인이 확인되면 로봇이 스스로 수납 트레이를 앞으로 빼 수령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대형 트레이를 장착한 다리 딜리버리는 한 번에 커피 16잔, 10kg 무게의 물품까지 배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다리 딜리버리의 배송 서비스가 빌딩 입주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투입 대수를 늘리고 택배나 우편물 배송 서비스까지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